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가 한화 이글스와의 사직 홈경기에서 5대4로 패하며 4연패 수렁에 빠졌습니다. 롯데는 2회 말 정훈의 석점 홈런으로 선치점을 뽑으며 기세를 올렸지만 4대3으로 앞선 6회 초 한화 박정현에게 2타점 적시타를 허용하며 경기를 내주고 말았습니다. 한화와의 주말 3연전을 스윗당하며 4연패에 빠진 롯데는 10승 15패를 기록하며 단독 최하위로 내려앉았습니다. 한화와의 주말 3연전을 스윗당하며 경기도 하였습니다.